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아악 나 기절했어 내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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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우아악! 자아 이번에 해볼게만 러버 밴디체라는 스팀 최신작 협동 경쟁 게임입니다 오늘 연말을 기념해서 우리 트원 친구들과 함께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텐데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짧게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게임 스트리머 플랜이에요 와!! 스크랩 욕실을 맡고 있는 막내부터는 핸드 안녕하세요 와 어서 와요 크따운 모잠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섹시오 스트리머 평자입니다 뭐야? 뭐야 누구야? 왜요? 뭐야? 오늘도 잘 해봅시다. 오늘은 이제 연말을 기념해서 조금 특별한 룰을 가지고 와봤는데 네 명이서 경쟁을 할 건데 거기서 꼴찌를 한 사람이 우리들 외롭지 말라고 연말 선물을 1, 2, 3등에게 주기로 했어요. 그리고 또 4등만 선물을 못 받으면 너무 아쉽잖아요. 그러니까 3등이 4등의 선물을 사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맞춰놓은 상태입니다.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자 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. 설명을. 이게 지금 게임이 크게 세 가지 모드가 있거든요. 강탈, 그롤, 아케이드 이렇게 있는데 기본 모드가 일단 강탈이에요. 이게 지금 또 우리가 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 때려! 일단 연습 게임 한번씩 합시다. 아 좋아요. 연습 게임으로.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들어서 문 부수고 나가세요. 오니? 눈에 묻을 수가 있어. 아악! 이라다! 따라라다다. 버스타 버스타. 아 이렇게! 이게 내꺼다! 하하! 뭐야 어떻게 하지 이거? 아 그러네. 밑에 저금통을 깨야 되는 것 같던데. 이거 오케 위둘러 뭐야? 이거 오케 위둘러! 위둘러는 법 아시는 분! 아악! 어 나이스! 누가 누구야! 아악! 누가 너무 누가 잘 헷갈려! 야! 매드웨터 조져 저거!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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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물을 갖고 탈출해야 되는구나! 자 이렇게 하면은 매드웨터가 점수 6점을 가져가는 겁니다. 황자가 2점. 나 2점 어떻게 받은거야? 돈줍어서 그런거야. 호! 가보시다. 이걸나 입었어! 끄 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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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煙! 일로와 이씨 bias! 이리와 입에서 인도다! 이깨ondo 이봐rika annoying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야 젤 죽여 꺼져 새촉맞아 아아아- 야! 멜딘트 저거 잡아! 죽죽- 이거 왜 안전commun ander 오 자아 잠겼어 뭐야 이거 오프레를 못 지나가서 아앍! 가본으로 내 거야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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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으으으으읍! 타차 저거 계속 오 야 쟤 갑옷 입었어 죽아! 으으악! 야 갑옷 개난다네 저거 뭐야 무적이야 저거?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아악 나 기절했어 내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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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와아악! 내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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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와아아악! 민채! 왜요? 왜요? 시무병이 10점을 가져갑니다 쓰봉 쓰봉 쓰봉으로 때려버리기 아아아 사람을 치웠어요 이거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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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명소리 뭐야 일로와 일로와 내꺼야 와아아아 이거지! 일로와 뭐야지! 왜 이렇게 잘가! 아 야 7호등 진짜 오보지리 아아아아 아니 미친 운전자들 이거 오오 경찰로 스폰 됐어 오 뭐야 도둑이다 우와아악! 도둑 죽인다 도둑 죽인다 아니 뭐야 아니 왜 난 하나도 없어 경찰 시스템은 뭔지 모르겠네 경찰은 이제 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도둑이 남아있으면 혼자 그냥 다 약탈할 수 있잖아 그걸 막는거야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서 그런가봐 어 맞아맞아 돈도 남아있고 여기 어떻게 올라가? 어 열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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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빅 아악 아니 이것들이 진짜 오케이 어 Compet Hunt 아 일단 난 2원이라도 가져가자 이거 안되더라구요 빨리 경찰로 쟤네 막아 못가져가게 막아 잘 먹게 됩니다 쟤네 못가져가 쟤네 못가져가 이거 내꺼야 아니 외치 말라고 나 이점이라고 에덴트님 쪼금 하시네요 아 그럼요 뭐야 약탈 물인가? 어? 뭐야? 약탈 물이? 뭐야 햄버거다 저중에 가치가 있는게 하나 밖에 없는건가 아 그런가보다 보석이 하나가 있나본데 저거아니야? 저 근데 돈 들어있는 저거있는데 저같은건 어떻게 발달하는거에요? 아 미친 빨라아 죽여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내가 죽였어 어 뭐야 이거 야 이거 총 이상해 나 반짝이야 와아 하나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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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아아 나 햄버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통장아 뭐해 맛있겠네요 그거 어? 이거 끝난거 아닌가 자 이렇게 21점을 먼저 달성하는 사람이 최후 승자가 되는겁니다 아 야 다행이다 3등이다 1등등등등 어 뭐야 와 부럽다 이거 치였어 안돼 주기라도 줘 주기라도 줘 주기라도 줘 자 이거 샤버부스 쪽에 가면 캐릭터 바꿀 수 있거든요 어어 나 바꿀래 오케이 지모덕님 못납으셨는데 아 더러워 나는 쥐이 아닌 도둑 나 안위로 줘 빵이 우클릭 한번만 딸깍해서 집은 다음에 꾹 누르고 계셔서 던지는 모드 되서 그래 뭐야 너 꾹 누르면 안됩지마 오케이 오케이 깨오깨 알았다 알았다 어 뭐야 너 왜 이거 왜 바뀌었어 아 탱키가 왜 바뀌었어 아 왜 강제를 밀어넣어요 ㅋㅋㅋㅋㅋ 뭐야 너네 겹쳐 걔들 강제를 밀어넣었잖아요 죽으로 ㅋㅋㅋㅋㅋ 어 너 왜 밖에 누가 돌아다니는데 뭐지 간수 아니야 간수 아 간수야 근데 우리 이러고 있어도 되는거야 ㅋㅋㅋㅋㅋ 맛잠까는건 그래도 괜찮을꺼 같은데 제 주먹이 얼마나 메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등만 아니면 헤에엥 집을꺼 같고 들을게 없어 알아서 자멸할꺼 같거든 가! 윽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슝! 잘가! 오, 야 피했어? 와! 오우, 엄청 능해! 저 안에 뭐가 있는데, 저기 필요없어! 일단 죽어! 씨, 왜 이렇게 잘 던져? 흐악! 아아아악! 오.. 기다려봐, 이 안에 들어가서 어? 뭐야? 아! 야! 저걸 던져버려! 어떡해! 아! 야! 이 개샥! 무지성 던지기 오케이! 꺼져! 개잘 던져 뚫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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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뭐야 저거 갓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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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! 뭐야? 억얍! 야! 헤이야! 헤이야! 뭐야! 동시에 죽었어! 러븍샤 탔어 우리 아! 메데이터가 이겼어! 아! 아! 단장승 야! 나 이 게임 폭망인데? 님들? 아! 위험한데 이거? 나! 드디어 못하는 게임을 발견했어! 그니까! 호사님도 게임이 잘하는데 나 이런! 헤드! 헤드 조작감 따르는! 이런 게임을 잘 못하나봐요 야! 도저! 간다! 어디에! 도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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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이거 뭐야? 야! 왜 이래 왜이래 왜이래? 아ire! Mama's not how long maken 가만요! 꽈아!!!! 재미있 queries 홍재엘룩! 아 근데 이거 점수주는 식 이 조금 아쉽네 아 그러게 아 근데 우리 나 이거 하니까 생각났는데 우리 그런거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오오오오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조심해 차에 앉지 이제 개웃겨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와! 방금 뭐야! 타자아!!! 으아아아아앙!!! 저거 방치기라죠? 야! 저..저놈 죽여! 타자아! 와! 그거 어떻게 생각했어! 아 진짜 점수 받았다고? 아니 뭐야 저거. 신기명이요.. 살려줘! 이 새끼 뭐야ㅎ 아 저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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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ما 나 찍혔다. 나 찍혔다. 안 돼!! 이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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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에요!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에요! 플레인트 잡아야 해! 저거 노려! 저거 노려! 플레인트 노려! 오 야 이게 어디에 잡는거야? 아까부터 홍차님 은진거 받았는데 차에 치여 죽었어 나.. 나 세번 다 차에 치여 오? 신호등을 켤 수가 있네 아아! 저걸 키면은 안 가는구나 어 뭐야 저 새끼 뭐..뭐야 야 얘네 급할진 존내하는데 야 지금 자동차 맛이갔어 오오오오오오오 하이야! 으아악! 으아악! 저 어떻게 잡는거냐고! 으아아악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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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태! 세가리대! 세가리 대장와! 지워악! 세가리! 어휴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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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닌거 같아 이거 아닌거 같아 아휴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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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가리 또 따! 세가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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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악! 뾰아앗! 아, 단인해. 확인사살 뭐야. 단인해, 개무서워. 구경해싸 Его involving 무슨... 광.. 광기에 살인맘되고. 농사도 일정 줘라. 판빠어악! 뭐야, 판빠어악! 야, 너네 왜 나한테만 날려!! 쳤! 게에에에이! 시받아. 오, 깨진, 기회임. 깨진 기회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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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정 1위 하는거야? 어어어? 진정해 진정해 진정하고 말로 하자 말로 해! 아 지금 이건 맞아주는 소리 야 손에 집기는거 다 던지지 말고 진정해 진정해 말로해 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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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! 혹시 이거 던지는데 가서 맞아주는데? 하하하하 자 이게 브롤이라는 모드였구요 예 1위 와 2위 안녕하세요 1위 플레임입니다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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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지막 마지막 모드 아 아케이드 해봅시다 에이 아 최대한 많이 훔치세요? 아 경찰을 피해서 약타라는거구나 서로 경쟁이 아니라 이건 협동이네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열어야돼 열면 무기 나와 어? 미안합니다 아 야 우리끼리 싸다 왜그래 너네 잠깐만 이거 팀플레이야 진정해 진정은 오케이 오케이 와 경찰 센데? 어이 미안 야 메디에이터 미안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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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이거 돈은 결국에는 그 경쟁해야되네 야 나와 야 어떻게 살이 나겠나 우리 동료잖아 하하하하 그런거 필요없어 갈때는 동료 아님 동료가 아니 하하하하 동료 아니야 아 동료였던걸로 결 이거 결국 그럴모데 아니야 하하하하 으악 우와 우와 맛있다 어 뭐야 홍자들 최고 승리전에 오오오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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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에요 홍자님 가만히있다가 덧먹고갔어 하하하하 어 근데 이거는 뭔가 순위가 없네 아 이게 맵이 엄청 많네 아 레벨 볼로 있네 띠옹띠옹 얘들아 진정 좀 하고 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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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경찰이 누워 누워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이건 놔아아 니가 너시여 어디야야야야야야 어 어 이거 안되는데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오케이 사망 과연 최종 탱글자는 어 야야야야잠깐만 오 예스 베베 열심히 죽어먹었는데 10점은 나이가 호! 하! 호! 하! 아디오스 저 소세지녀석 근데 우리 지금 연습점만 40분째 하고 있는데 둘중에 하나 골라서 갈까요? 아 오케이 그럼 리방하자 어 됐다 아 뭐야 우와 스키니포 오 들어가졌다 홍자야 홍자야 니가 정해 어? 뭐? 뭘로 할까? 홍자님이 제일 승률이 낮으니까 게임 정해줘요 나는 강탈보다는 아까 이게 재밌었어 불을? 어 뭐야 오케이 오케이 가자아 자 연말선물 누가 산타가 될 것인가 어? 아니면 돼 플레임님 이겨야돼 오케이 취무등 취무등을 꼴찌 시키는걸로 나 휴지 진짜 들고왔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홍자님 고여안할 자신있어요? 빨리 살려주세요 빨리 살려주세요 빨리 살려주세요 빨리 살려주세요 빨리 살려주세요 빨리 살려주세요 이거 취무등님 견제해야되는데 어 저거 뭐지? 아니 뭐야 나 왜 떨어져 으아악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얼었어 나 얼어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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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이씨 무서워 어 무서워 어 무서워 뭐야 홍자 쳐? 홍자 나왔어? 자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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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아 길weis 우와 왜이래 미쳤나 봐 으아악 일로와! 야 홍자 개잘해! 우릴 속이다니! 우릴 속이다니! 쟤 너무 무서워 쟤 너무 무서워 오지마! 잠깐만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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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! 이건 다 피해? 개잘해! 그러지 마세요! 겨우 살았다 연말선물 못참지 아니 왜 본편 되니까 잘하는거야 최영장 너무 무서워 지금 갖고오세요 내가 던진걸 잡았다고야 오케 어머머! 말도안돼! 이거 뭐야? 여기 나 올라왔다 바로 뭐야 메딜힐트니! 일단 메딜힐트부터 죽이고 오케 겨우 어 뭐야! 아아악! 와! 아니 이거 머리가 벗겨지더니 엄청나게 장해졌는데 원래 대머리가 강한거야 아아악! 막아야구! 와 저거 뭐야 아이 뭐야 저거 와아아아악! 병력일섬! 병력일섬! 좀 더 많이 있어야겠다 여기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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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재야 뒤를 부탁해! 홍재님 우리 힘아트 해야되또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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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악! 아아악! 아아악! 됐다 이걸로 꼴찌 아닐 수 있어 아니 이거 단판 아니죠? 단판이지 단판인데? 아니 개웃기네 아니 나 왜 여기야 이거 못 지나? 뭐야 오케오케 오 뭐야 저 가부 뭐야 오오오오 데리가! 으아악! 와 야 잠깐만! 늰 채원자가 개딴 다네 일로! 일로! 아 벗겨 졌다 나이스! 흐흐흐흐흐흐흐흐is 으아아아아아악! 일본섬지 아니 아니C 뭐란거 아니냐고 일로와 요렇게 체력을 깔다 아아약! disability 얜 s 템플 씨롱 와 미친 거 아니냐 뭐야 이거 뭐야 총건데 아 insights 나 어떻게 했어 가슴소 홍자님 선물 줄게 선물 줄게 선물 선물 여기 선물 받아 선물 받아 선물받아 크헤헤헤헤헤 오오오오오오 o 오야아 대박 아 나이스 아 무적일 때 떨어져서 아니 난 떨어졌어 아 대박 유쾌한 반란이 시작된다 아니 나 계좌로 했는데 이를 99999 형 잡지마 형 잡지마 뭘 잡지마야? 아! 미쳤어? 형을 때려? 일로 와! 잠깐만 잠깐만 야 너 미쳤어? 미쳤어? 와 다 2점이야? 나 빼고? 나 꼴찌야? 이거야 말해 이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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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등수 어떻게 할거야 다이아보 해야지 뭐 사다리타기나 오케이 나 나 나 국회 가면 같이 죽는거야 나 국회 가면 같이 죽는거야 알겠어 알겠어 진정해 진정해 아니야 아니야 저거 죽여야 돼 진정해 아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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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저거라니 저거라니 야 저기 매드웨터 숨어있잖아 매드웨터를 조질하고 매드웨터 매드웨터 죽여 매드웨터 wodchnet 제 총 주웠다 퉁 오케이 트리기 호ерт 대단 Funny구나 나뜨리지마 나TyP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阿 조작 굴 Wasn엏 형 형 모르고 와아아아악!!!! 죽어!!! 와 이게 이렇게 되네 와 오오 소름지쳐 지금 와 연말선물 와 이거 오케이 오케이 뭐야 저거 아 오케이 보내쇠 호잇 어? 주먹으로 상대를 해 그래 주먹 남자는 주먹이지 저 오늘 때 오늘부터 남자는 아닌 걸로 회 으악 아 힘들어 와 네드헤토님 파괴 수승 뭐야 와 이거 누가 2등이야 2등 누구야 그래도 이제 이거 사다이 타게 해야지 아니면은 이거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네드헤토 쉬고 우리 셋이서 게임할까? 어 어 3명에서 1등을 정해 나는 안녕하세요 나도 나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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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메데이터는 1등 확정이고 우리 셋이서 또 자웅을 가리자 오케이 오케이 일단 메데이터님 죽이자 일로와봐 오케이 아 주워 사이스 으아아악 오씨 징후동 사망 나 코리아 코리아 원질 어 야 뭐야 쟤 어 쟤 뭐야 어 쟤 뭔데 에이 미친놔 에이 미친놔 에이 미친놔 에이 미친놔 에이 미친놔 하지마 하지마 무기 무기 하하하하 이리왔네 이리와네 나 쓴 주먹이 제일 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뭐 휴지로 잡아 사람을 하하하하 하나하나 으아악 어딜 나를 통제 타러와 검빵지게 이리 오십쇼 하하하하 이거 나 방법을 찾았어 이거를 누르고 오 뭐야 나 오 야 통탈 으아악 뭐야 몰다간다 공자님이 술을 탄 쓰는 법을 알아낸 하하하하 아 나도 죽네 쏜 사람 나도 나도 데미지 입잖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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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었다 검빵 와아아아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스태프입니다 하하하하 야 코앞에 있는데 왜 때리지 못해 하하하하 영경 모빙모빙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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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겁나 웃기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근데 마지막에 너무 철씨가 맞는거 아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이 게임 파격감이 개지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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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난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야 저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죽어라 최영자 우와이씨 하하하하 나이스 오케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새끼도 있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야 최영자 니가 너무 잘해 지금 최영자 니가 너무 잘한다고 잘하는 자신을 원망해 하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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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루와 하하하하 일루와 저걸 맞추네 아 나 어디로 어디래 지금 아 진짜 개밖빙이다 이거 얼어라 뭐야 이거 잠깐만 닉 chakra가 발로 던지면 안돼 뭐야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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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아악 내가 빨리 죽어야겠는데 이러면 어 맞네 나 좀 죽여봐 나 죽였다 내가 1등이야 나 좀 죽여봐 빨리 나 좀 죽여 빨리 어 알았어 알았어 나 이겼어 저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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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가서 때려 이리로와 그래서 만들기 오 저거 뭐야 뭐야 저거 시 deeper 탄 어 어 도 Wide 으아악 toward 카메라 맨입니다 스텝입니다 접 아 일부러 가만히 있었더니 진짜아 혜신당했어 으아아아아악 나 나 잡아야지 혜신당했어 오우 야 미친거 아니야? 와 야 저런게 있어? 미쳤다 최홍자만 죽이면 돼 최홍자 죽어라 최홍자 아저씨 괴롭히지 말라고 아 스태프입니다 으하하하하하 오 나 죽었어 와 최홍자 개잘해 딱 그냥 쏴버릴란게 안녕히계세요 지가아아아아아 하하하하 와 2대2대2 어 이게 버그레지팡이로 버그레지팡이 어? 오케이 잡았 핫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뭐야 방금 형아 아니냐고 오케이 2등은 나이고 이야아아아 죽어라 꼴찌 정해야해 둘이 맞판 자 누가 꼴찌에게 선물해주고 누가 1,2,3등에게 선물해줄지 마지막 대결 아니 근데 지금 보면 홍자님 두피가 그렇게 안 빨간데 체력 떨어질수록 더 빨개지는거 같아 하하하하하하 와 이게 순위권의 여유로움인가 너무 달다야 으악 얼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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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아아아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전술적인 플레이 진짜 개잘해 재홍자 나이스 나도 말 좀 줄이면 잘한다 이말이야 말을 안하네 그러고보니까 하하하하하하 멘트 억제기였노 모기 하나 던져줌 오오오하핳핳하하핳 아이 그런게 어디서든 간다 오 밸런스 어 이거 이거 하나 던져드림 오하하핳 야 잠깐만 어? 야 이거 받아쓰지마 이럴 수가 없잖아 이러면 이게 0인데 이제 어떡해 아니 무기 쓰라고 던진건 무기 쓰라고 던진건데 막고 죽을 줄 몰랐어 공평한게 있어 우리 둘이 최홍자를 한 대만 때리자 아니 그냥 피 하나만 됐어 열심히 치웠습니다 나와라 무기 오 나 꼈어 보그 에바 진짜 으아악 으하하하하하 이건 그냥 최홍자가 잘하네 아니 보그로 진짜 어떡하냐 쟤 아니 보그로 이기까지 하는건 너무하잖아 진짜 궁금한거 있어 사람 던져서 맞춰도 죽일 수 있나보네 어 나 맞춰봐 방향 조절 안돼 시체는 오 되네 자 이렇게 3등은 최홍자로 결정이 이기 났습니다 나이스 실력을 얻어지는데 운을 얻어졌어 안녕하세요 심우등 3을 줄게 자 이렇게 즐겨본 러버 밴디츠 오늘 신작게임 잘 즐겨보셨나요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미가 있었다 자 다들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선물은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와아 지루도 고마워 아니 근데 다운판에 홍자님 체력 한칸 깎고 시작했으니까 이거는 공평하지 으아아악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소감 한마디씩 할까요 저는 재밌었어요 어 생각보다 밸런스가 이게 괜찮네 약간 운발도 있어가지고 쟁쟁하게 싸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매드에이터 저 실전 가가지고 초반에 개발리길래 어 위험했는데 어 또 열심히 해가지고 1등을 해서 아주 감개무량하고요 이게 하기 전에 플레임님이 이제 재미있을까 하면서 걱정 많이 하셨는데 그 걱정은 그냥 괴란 걱정이었다 나는 힘순찐이었다 그리고 꿀등만 아니면 된다 자 오늘 꿀등하신 우리 취무등씨 예 오늘 계속 혼자 점수 못 먹다가 마지막에 2점 먹으면서 위기를 연출했던 무드등입니다 오 다 연출이었던거야 이 모든게 다 큰 그림이었던거지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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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그림에 근데 솔직히 마지막에 발린건 연출 아니었구요 진짜 즐거웠어요 다음에 봅시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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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가 있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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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と思います 고생하셨습니다 당연한 소녀를